쭈피가 테니스를 배워요 오늘은 쭈피가 처음으로 테니스를 배우는 날이에요 선생님, 제 라켓 멋지죠? 그래, 정말 멋지구나 쭈피, 준비됐지? 자, 기초부터 배워보자 잘할 수 있겠지? 네, 선생님 쭈피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라켓으로 공을 쳤어요 얏, 야호, 신난다 아이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테니스를 쳤어요 난 랄루랑 치고 싶어요 랄루야, 이 선을 넘으면 안 돼 이 선 안으로 나한테 공을 주면 내가 받을게 자, 쭈피야, 공 받아 아, 랄루야, 내가 공을 너무 멀리 쳤잖아 공이 선밖으로 떨어졌어 쭈피와 랄루는 네트를 사이에 두고 섰어요 쭈피야, 준비됐지? 쭈피는 공을 받아서 곧바로 랄루한테 다시 보냈어요 야호, 내가 손등을 바깥쪽으로 돌려 멋지게 쳤어 벌써 수업이 끝났어요 선생님이 과자를 나눠주셨어요 얘들아, 오늘 잘했어 다음에 또 보자 네, 선생님, 다음에 만나요 엄마가 쭈피를 데리러 왔어요 우리 쭈피 정말 잘하던데 이 다음에 테니스 선수가 되겠소 테니스는 정말 재미있어요 계속 배우고 싶어요